공예왕후는 성종의 첫번째 왕비로 당신아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상당보원군 한명예의 딸입니다. 한명예는 일남사녀를 두었는데 아들은 보잘것없는 인물로 일찍 죽었지만 네 딸들은 모두 좋은 집안으로 출가를 시켰는데 첫째 딸은 세종의 딸 정현웅주의 아들 윤반과 혼인을 시켰습니다. 둘째 딸은 신숙주의 마다들인 신주와 혼인을 하였고 셋째 딸은 세조의 둘째 아들로 훗날 예종이 되는 해양대군과 혼인의 장순왕후 한시가 되었는데 인성대군을 낳았지만 산후 5일만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영의정으로 있을 때인 1467년의 막내딸을 의경세자의 둘째 아들 자을산군에게 시집보냈는데 당시 의경세자는 요절에서 인수대비가 월산군과 자을산군을 키웠습니다. 1467년의 세조의 손자이자 의경세자의 아들인 한살 연하의 잘산군과 혼인을 했는데 잘산군의 배필로 한시를 택한 것은 세조의 의향이었다고 합니다. 한시는 잘산군과 혼인한 후 천안군부인으로 불리다 1469년의 잘산군이 성종이 되자 왕비에 책봉되었습니다.